우리 윤정은 작가님 박수를 주시네요 타인의 시선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쉬운게 없나 모르겠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것들 그런게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오늘의 내 나이가 좋다 뭐 살다보면 좋은 일 하나 더 생길지도 몰라 그냥 부태야 하고 양골인의 인생에게 지고 싶지 않다 꽃같이 살자 꽃같이 살자 말하는대로 이루어질텐데 꽃같고 꿈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질텐데 빛이 빛이 해야 어둠이 이 drake. 못 하잖아. R&D 쟁반 쟁반 좋아해. 고고하셨을 텐데.